아, 골골골, 골골 뭐야? 쿠키 너 아직 안 갔어? 아, 골골골 아직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 꼭 갈 거예요 형이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죽을 건데 쓰러지겠네, 쓰러지겠어 야, 올칠 안 남았는데 빡세게 해야지 네? 앞으로 이것만 먹으려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직군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읽을 줄 모르겠네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영어야 슬로트 휴대폰에 그런 거 번역해주는 앱이 있던데 뭐야? 너 톡은 안 깔았으면서 그런 앱은 깔았어? 내가 깔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앱이 있다 뭐 그런 톡 좀 깔아 너 문자가 말이야 이게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읽고 나서 익십을 하는 건지 나는 얼마나 갑갑하게 하는 줄 아... 아이고, 골골골골 힘쓰게 하지 마 그런가? 아... 아니, 내가 휴대폰을 잘 안 보니까 안 읽었으니까 안 했겠죠? 안 했겠죠? 안 했겠죠? 속 편하시죠? 컬러 트라이브 뭐야? 너 그 집에 샷이 달아주려고 지금 금교대 한 거야? 뭐야? 반응이 왜 저래? 네 미안해서 어떡하죠? 저 오늘 늦을 거 같은데 기다릴게요 어, 아니에요, 기다리지 마세요 학문은 제가 사람 불러서 다 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밤하늘 보면서 밤하늘 보면서 밤하늘 보면서 밤하늘 보면서 느껴오는 그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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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아, 읽은 거야? 뭐 읽은 거야? 어휴... 그대의 하... 아휴... 아휴... 그대의 하... 하... 그대의 하... 간다 하... 하... 뭐야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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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와요? 기다리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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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셨어요?